심지어 프로토라서 그냥 꾸욱 누르고 올 수만 있으면 돼요 이번에 쓸 거는 MX 가디언이라는 미드 시즌에 새로 나온 총인데요 이게.. 아..정말 아쉽게 나왔어요 저번에 한번 이거 본드레서 플레이하고 놀았는데 원래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탄창을 척욱 돌려가면서 쏘는 샷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연세도 좋고 정말 다 좋은데 그 고정은 안 지켰어 그래서 조금 아쉬운 미드 시즌 신규 샷건입니다 아 뭐 그래도 연세는 굉장히 빠른 샷건이니까 재밌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 아쉬운거지 그래도 샷건이니까 근거리 꿀릴 필요는 없어서 좋은거 같애 page 무장 뽑을 수 있겠다는데 뒤에 함명 온다 아 잘 딱 좋네 어쩔수 없이 아아이구 흑간처럼 어쩔수있나? 이녀석을 잡고 죽든지 하면 되지 채영한번 볼까? 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됐다 오케이 mx9 원래 저 탄창을 이 찬창을 돌려가면서 해야하는데 이거 봐봐 원래 이제 회전식으로 되갖고 탕탕탕탕 철컥 하면서 돌려야되는데 아이 너무 아쉬워 진짜 손잡이도 저렇게 달고나 있어서 이뻐 굉장히 맘에는 듭니다 사람이 없어 사람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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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갔을까? 어허헣 와 소리봐 아니 연사력 진짜 KV 뭐 비빌수가 없네 굉장히 근데 너프가 된건지 처음에 나올 때 비에는 좀 많이 약해지긴 했는데 근데 근접에선 쫄 필요는 없지 이제 오토바이야 설마? 어? 오토바이 신고가 아닌데?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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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되돌네 화악하고 밀어버리니까 진짜 시원하다 심지어 프로토라서 그냥 꾸욱 누르고 있을만 있으면 돼요 그냥 꾸욱 누르고 있을만 있으면 돼요 아니 진짜 아 나 운전 진짜 운전 왜 이렇게 못하던거야? 이유가 뭘까? 아 저기 있었네 안되죠 안되죠 저거 물인데 근데 어차피 저거 잡을 생각 없이 넘어가서 스트렐라 뽑고 옆에 현상검이나 때리자 갑시다 갑시다 내 영혼의 무기 장거리는 이렇게 하면 되지 오우 unforgettable 여름이 sur거가 따로 필요없네 ㅋ 미ger hand 기다려 여름이ilo 여름이 wasting 진짜 오우 시원하다 맨날 똥 쏟아다가 이 근거리 파괴왕 쓰니까 그냥 시원해 죽겠네 이거 뭐야 이거 헤이! 헬로우! 헬로우! 약간 개야? 그러네? 어? 알아서! 헬로우! 오우! 어우 군대폰 필요하네 샷건탄! 샷건탄이 너무 빨리 달아 아아! 아이고! 진! 아! 뭐야 이렇게 엎드려있었어? 와아 다 좋은데 이거 몇 층인지 몰라 요새 총 없나? 아 무서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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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다 어? 무르프? 안 돼! 전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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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내가 아, 스나이퍼 트레이닝 페이도 오프 이거 홀덜이 뭐야? 얘가 아닌데? 아니, 어디 있는 거야? ㅋㅋㅋㅋㅋㅋ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 미쳤다 진짜 너무 시원해 하다리 오우 뭐야 이거 저렇게 뛰어오는데 왜 안들켜? 모르겠네 왜 안들키는지 차 멈춰서 뭐하지? 뭐지 저거? 갈까? 뭐 없는거 같긴 한데 이제 더이상 분명 한칸 추적인데? 아이고 아 모나코님 구독권 선물 10장 감사합니다 어 저기있다 사람 300미터? 이정도 쏴야되나? 어 맞았어! 어허허 아 더 잡을 사람이 없을거 같애 우와 이게 맞네 뭐야 어디가 어허허 오케이 어 주변에 많네 또 트랄라쇼 한번 해야되나?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뚫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바로 이다 오우! 손님 놀래라 깜짝이야 어? 지사는 온다 이런걸 어떻게 잡냐 여기 많긴 해 여기 아까전에 저 건물을 어떻게 잡지? 아니야 방법이 있어 이쪽으로 가야돼 들어가고 위에서 내리찍어야 되거든요 대가리 자식아 대가리 어 근데 여기는 어떻게 올라가지? 엥? 여기는 어떻게 올라가? 뭐 안올라가도 되긴하지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 다음 연막탄 펼친 자신 무력하거든요 일로 붙을거야 얘 컷 내고 3초 없나? 분명 하나 더 찍히긴 했는데 근데 얘가 잡고 왔을수도 있거든요 한명 더 찍히긴 했었어 아까 앞에 있다 장보리는 역시 스테렐라 많은게 없지? 아 장보리는 역시 스테렐라 많은게 없지? 더 있어요? 그렇지 장보리는 스테렐라 많은거 없지? 여기? 아래 있어 막 King 차 잘했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쓰레오 일로 온다? 아! 아아! 저거! 내가 간다! 이러면 되지 아! 군수품이 없어 하필! 제발 군수품! 저기 위에 있다 자! 진짜 군수품만 있었으면 다 잡는 건데 저거 아! 보인다 저기 보여 보여 아니? 그렇다면은 장벌이 무게 하나 더 남아 있겠네 나한테 아! 아닌거 같애 이거는 이건 아닌거 같애 설마 설마 여기 남아 있나? 어? 없어어! 으아씨 어떻게하지? 지금 나, 나 계속 쳐다보고 있어 간이성점 있다고? 일단 저 밖 Namen strap 잡았나? 내가 붙자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뭐 없냐? 아이씨 태명 뭐야 이거 제발! 오히려 좋아! 후! 주님! 아 근데 근거리 시원시원하게 밀고 가니까 진짜 여름이 따로 없네. 인정?